46장. 마침내 이스라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사계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 야고바, 야고바. 그가 대답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죽을 때 요셉이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모셔오라고 보내준 마차에 자신들의 아버지와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은 가난한 땅에서 모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 도착했다. 야곱은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 곧 아들과 손자들, 딸과 손녀들까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데리고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 곧 야곱과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의 맏아들 루우벤, 루우벤의 아들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시모온의 아들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알, 가난한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유다의 아들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엘과 오난은 가난한 땅에 있을 때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이사갈의 아들 돌라, 부아, 욥, 시무론. 스블론의 아들 세렛, 엘론, 얄르엘. 이들은 레아가 바타 나람에서 낳은 야곱의 자손이다. 디나도 그의 딸이다. 아들 딸은 모두 합치니 서른세명이다. 가세의 아들 시비온, 핫기, 순이,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아셀의 아들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 그들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아들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여종 실바가 낳은 야곱의 자손으로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요셉은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얻은 두 아들, 무나세와 엘브라임의 아버지다. 그들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무빔, 후빔, 아르시다. 이들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으로 모두 14명이다. 단의 아들 후심, 납달리의 아들 야스엘, 구니, 예셀, 실렘.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여종 빌하가 낳은 야곱의 자손으로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 야곱의 며느리들을 뺀 그의 직계자손은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두 아들까지 합하면 이집트에 들어간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명이다. 야곱은 유다를 앞서 보내어 고센 땅으로 가는 길을 요셉에게서 알아오게 했다. 그들이 고센에 도착할 무렵 요셉은 전차를 준비시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갔다. 요셉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말했다. 내가 바로께 가서 가나한 땅에 살던 제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이 제게 왔습니다. 그들은 목자입니다. 줄곧 가축을 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몰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께서 형님들을 불러드려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실 것이니 형님들은 왕의 종들인 저희는 지금까지 줄곧 가축을 치며 살아온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물론이고 저희 조상도 그러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바로께서 형님들을 고센 지방에서 따로 지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면 누구나 천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そ блAllah 이집트